다음 소식입니다. 충북교육청은 코로나 확진 학생이 나온 음성 대소면과 금황읍, 접촉자가 나온 충주시 소재 고등학교 등 5개 교회에 대해 원격 수업을 연장했습니다. 해당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, 중학교는 화요일까지 연장했고 고등학교는 금요일인 27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. 한편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확진 학생의 접촉자 1명의 진단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.